음악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채업방송 여성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몬 리턴지의 송상은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에 발표한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은 74.5%였습니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67.4%로 여성보다 남성의 대학 진학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대졸 이상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보다 23%포인트나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고용률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들을 겪는 20, 30대 부근에서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남성의 고용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20대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의 차이가 꽤 크지 않았지만 30대를 넘어서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 바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일 텐데요. 언제쯤 여성들도 자신의 사적인 부분, 또 가정생활의 고민을 털어놓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월요일 슈퍼만리턴즈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슈퍼만리턴즈 1부, 오늘도 제출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알짜뱅기 정보 가져오신 분은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오늘 오다가 창밖을 보니까 정말 주말에 단비를 맞고 봄꽃들이 활짝 만개를 했던데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취업이나 일이라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밝은 봄꽃의 어떤 기운들 받으시면서 한숨 쉬시고 또 기분 전환하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갈 수 있는 정보 오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이 여의도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벚꽃들이 정말 만개를 해서 사람들의 비가 와도 꽃들을 이렇게 보러 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이야말로 정말 이런 봄기운을 좀 물씬 느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봄기운처럼 상큼한 조용주 캐스터도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큼한 봄기운의 캐스터 조용주입니다. 기쁨의 어머니는 고통이고요. 또 그 고통의 어머니는 다름 아닌 시작이라고 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며 거꾸로 무조건 기쁨을 맛보려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라는 뜻일 텐데요. 우리 슈퍼맘 언니들의 기쁨과 시작의 순간을 위해서 오늘도 꿀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2주의 시작과 함께 알아볼 직업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네, 우리 진행자분께서는 실례가 안 된다면 남편분 혹시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요.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네, 이 질문을 왜 하시는 거죠? 영주 씨는 그러면 이전에 혹은 지금 남자친구 어떻게 만나셨나요? 지금 남자친구가 없어 좀 예전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저는 항상 좀 오래 만난 친구나 동료, 지인이라 좀 오래 만나고 그 사람을 알아야 사랑에 빠지는가 봐요. 영주 씨는 그럴 것 같아요. 영주 씨는 뭔가 이렇게 인위적이고 이렇게 조작된 걸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좀 좀... 네, 그러나요. 생긴 건 다르게 좀 그렇더라고요, 영주 씨가. 이런 질문을 왜 하세요? 네, 오늘 제가 지금 질문에 두 분이 매우 즐거워하시면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래 보였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직업이 이런 어떤 봄 분위기하고도 잘 맞고 오늘 제가 드린 질문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직업은 이렇게 외로운 청춘 남녀들을 좀 짝을 맺어주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커플 매니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커플 매니저. 요즘 또 결혼 정보 사업이 굉장히 과거부터 사실 존재했던 뭐랄까 중매 이런 것들이었지만 모세지는 조금 더 첨단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매칭을 사용해서 조금 더 체계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커플 매니저들이 일하고 있는 결혼 정보 회사와 또 배우자를 찾고 있는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상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이분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던 직업이 나왔습니다. 특히 영주 씨가 굉장히 권했다고 하던데요. 이 직업 소개해달라고요. 제가 굉장히 설레고요. 오늘 이 순간만에 기다렸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왜 궁금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커플 매니저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커플 매니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이제 가입 문의라든가 상담분이 요청을 했을 때 그런 문의나 상담에 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분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그런 가입한 회원들의 여러 가지 자격 심사도 하고 또 유형별로 분류도 하시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컴퓨터 매칭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상대방을 찾아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 이제 아무래도 연령, 학력, 성격, 직업, 신체 조건 외에 다양한 이런 신상 정보들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들을 이제 전산에 아무래도 입력을 하셔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그 상대방의 배우자 상의라든가 성격, 조건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가장 적합한 이런 상대자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매칭을 시켜주고 만남을 주선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개팅 내지는 맞선 형태의 만남도 있지만 그 이외에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회원들의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주제로 해서 다양한 이벤트 형식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설레고 굉장히 결정이 되는데요. 제가 아마 이런 분들이 필요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컴퓨터 매칭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커플 매니저 본질적인 일은 짝을 맺어준 일이겠지만 아무래도 아무리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해도 일단은 고객의 성향을 파악해서 입력을 해야 되기까지 많은 것들이 업무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업무가 있을까요? 일단 커플 매니저라고 하면은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회사의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는 사무실에서 고객의 문의나 상담에 주로 응하는 컨설턴트와 현장에서 회원 간의 매칭이라든가 이런 만남 이벤트를 주로 관할하는 커플 매니저로 나누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커플 매니저가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만남을 가진 회원들이 좀 결혼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라든가 이후 만남에 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언도 해드리게 됩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회원들이 이성교제라든가 아니면 소개를 받았던 상대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문의라든가 사후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도 좀 응해주셔야 되고요. 뭐 컴퓨터 매칭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고 그 만남을 주선하는 게 커플 매니저의 주 업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원들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만남이라든가 이런 조언들을 해주시는 이런 업무가 이제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네. 만난만 주선하는 게 아니라요. 커플이 생겨도 데이트할 때 코칭을 해주고 결혼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이후에 어떤 사후관리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로 대단한 전문가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나 못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소양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커플 매니저는 이제 업무적으로 봤을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이게 결혼이라는 뭐랄까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기보다는 갖춰야 될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나 소양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커플 매니저로 일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들의 어떤 메일이라든가 문의전화, 상담, 그 다음에 매칭 약속 정하는 거 이런 일들을 주로 하시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거기서 오차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실 필요가 좀 있겠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좀 단정한 외모라든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업체에 따라서는 고객한테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결혼을 하신 기혼자를 우대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기본적인 전화라든가 만남에 대한 예절, 매너 이런 것들 갖추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회원에 대한 정보라든가 특성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암기 능력이라든지 상담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화술, 그러니까 언변, 언변이 좀 좋은 편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만남의 장소에서 이렇게 왜 그런 경우 있잖아, 소개팅을 나가도 좀 이렇게 분위기가 잘 살지 않으면 주선자가 좀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색한 분위기를. 그렇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다양한 폭넓은 교양이라든가 이런 시사정보 같은 것을 알고 계시다면 이런 만남을 주선하는 자리에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준비를 하시면 이제 일하실 때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커플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들고 와주신 것 같은데 특히나 선생님, 우리 경단녀분들, 슈퍼만분들께 추천하는 이유가 말씀해 주신 꼼꼼함, 섬세함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섬세함과 부드러움, 그 다음에 꼼꼼함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결혼, 결혼정보 업체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문의하는 고객들 중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자기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사정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편안한 상담자를 찾으시다 보니까 이성인 남성보다는 동성인 여성을 좀 더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업체 쪽에서도 남성 매니저보다는 여성 매니저를 좀 더 우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소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현장에서 생기는 돌발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경험, 그 다음에 사회생활 경험 아니면 결혼을 이미 하신 기혼자들을 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경력 단절 여성분들도 취업에 있어서 오히려 좀 우대받을 수도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요. 소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제 미혼자가 추천을 하는 것보다 이제 기혼자가 나도 다 결혼해봐서 아는데 사실 살다 보면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내놓으면 훨씬 그 말을 좀 신뢰감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단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비교적 넓게 열려져 있는 곳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필요한 자격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커플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그렇게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특히 학력 같은 경우에도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는 회원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서 이제 채용 공고들을 보게 되면 뭐 사회생활 경험을 기존에 다른 직종이더라도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한다거나 아니면 학력에 있어서는 전문대조리나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공 자체에는 크게 관련은 없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보다는 성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분들한테 좀 우대가 되고 있고요. 뭐 기혼자가 우대된다는 얘기는 저도 했고 우리 또 진행자분께서도 좀 설명해 주셨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필요한 조건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적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들의 조언을 받는 게 참 중요해요. 결혼할 때는. 보면 그렇게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격요건이. 우대상도 우리 경단녀분들께 딱 맞출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떤 과정을 밟아할지도 궁금한 상황에서 자격은 선생님 까다롭지 않아도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봐요. 자격증이 있긴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국가 자격증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민간협회 자격증 중에 좀 관련 자격증으로 찾는다면 한국심리상담협회에서 나오는 결혼상담사라는 민간 자격증이 있기는 합니다. 민간 자격증이 있긴 있군요. 네. 그렇지만 꼭 그 자격을 필수로 요하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관련 업체라든가 협회 자체에서 단기 과정으로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곳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전문대학에 웨딩 및 이벤트 관련 학과들이 많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론 전공을 하시게 되면 또 관련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공은 무관이라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상담하는 일이 기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심리학이라든가 교육학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조금 유리할 수는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경력 중에서도 사회생활 경험 중에서 이전 경력이 상담에 관련된 업무였다거나 아니면 서비스 관련 업무 이런 쪽에 직업을 하신 분들이 조금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남녀 사이의 어떤 만남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자격증보다도 이제 그런 면에서 흔히 얘기하는 센스 있잖아요. 감이 좀 살아있는 분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결혼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자격증을 따고 나면 이렇게 막 커플들이 보일까요? 저 둘이 연결시키면 잘 되겠다. 이런 안목들이 혹시 생기게 될까요? 신기하네요. 네. 굉장히 신기한데요. 어쨌든 진입장벽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들어가고 나서 혹은 취업하기까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 그냥 결혼정보회사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커플매니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결혼정보회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지칭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 결혼정보회사에 취업을 하고 계신데요. 좀 재미있는 측면은 예전에는 좀 뭐랄까 초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좀 연령대가 낮고 처음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재혼과 관련된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이혼율도 높고 또 재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황혼에도. 네. 황혼에도 좀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커플 매니저들도 아직 많은 것은 아니지만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특별이나 제가 이쪽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많은 슈퍼몬분들이 이 직업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식 질문으로 이어가 보자면 제 생각에는 선생님 기본급 외에 건당 인센티브라고 하잖아요. 커플을 맺어주는 만큼 나는 오늘 몇 커플, 이번 달에 몇 커플 이거에 따라서 보수도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 나왔네요. 네. 평균적으로 따질 수는 있어도 매달 달라지지 않을까. 개인도 이런 생각 드는데. 공식 질문을 매주 이 질문을 공식 질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각도 거의 반 이상 도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용어로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거의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커플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하시게 되면 기본 임금체계로 가게 되는데 기본 연봉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회원 관리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결혼까지 성공 확률, 성사된 커플의 빈도라든가 그다음에 고객들의 만족, 결혼과 성사는 안 됐더라도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의 만족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종합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면에서 연봉 협상할 때 가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경력이 쌓이면 좀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영주 씨가 굉장히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무척이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커플 매니저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커플 매니저로 소개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건지 둘 다 안 해요. 아무래도 후자인 것 같아서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활동하기 활발 중이신 커플 매니저 영주 씨를 소개해줄 만한 그런 커플 매니저 있으실까요? 네네네. 오늘도 이제 영주 씨가 물어볼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 사례대는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직장 생활이 판매 쪽이셨어요. 여성복 판매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매장 관리 업무를 주로 하시던 분인데 결혼하고 육아하면서 경력이 단절이 되셨고요. 해당 직종으로 다시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직업 매장 관리 같은 경우는 좀 연령의 약간 제한을 받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브랜드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다가 판매를 하는 서비스도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여성복을 판매했다고 하면 여성 고객들을 많이 상대하셔야 되고 고객의 취향이라든가 예를 들어 영주 씨가 저희 매장 단골이라고 하면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디자인을 좀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더 판매 수익하고 연결이 되듯이 그런 어떤 고객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미 갖춰져 있는 분이셨어요. 분야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커플 매니저라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셔서 이제 결혼 정보 업체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지인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일단은 사무 업무 보조 그러니까 컨설팅 내근 쪽만 시작을 하시고 업무를 하는 걸로 일단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거기서 이제 좀 업무 숙련이 되신 후에 이제 필드에 나가서 고객들을 직접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만남도 주선에 주는 이런 매니저로 그 성장을 하셔가지고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커플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전 경력 자체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찾는다기보다 거기서 이제 유사한 특성 고객 관리 특성이라든가 뭐 영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거 그다음에 영업과 이 커플 매니저의 어떤 공통점을 본다면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어떤 이전 직장과의 좀 공통성이라든지 본인이 그런 쪽에 좀 재능이 있다. 나는 이런 쪽에 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도전을 하신다면 성공률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영주 씨 정말 관심 있으신가요? 관심을 좀 해주세요. 저같이 약간 제 또래나 제 약간 몇 살 차이 안 한 언니들이 워커홀릭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속 결혼을 미루거나 요즘에 결혼율도 낮고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주변의 언니들도 이렇게 기대고 지금 서서히 관련 업체에 등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루어지면 이 분들이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겠다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또 사례자분들도 굉장히 뿌듯할 것 같은데 커플 매니저로 일하면 그 외에 또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의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에 관해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성취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보게 되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다양한 간접 경험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남을 도와주면서 거기서 오는 뿌듯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직업이고요. 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재혼 전문 매니저에 대한 언급도 했었는데 이게 경력과 노하우가 충분히 쌓인다면 나이 제한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커플 매니저 꼭 재혼 매니저가 돼야 오래 일한다는 개념보다는 커플 매니저 자체로서 충분히 사람을 대하는 노하우라든가 아까 막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커플 보이나요? 이런 노하우? 그런 어떤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이 본인한테 축적이 되려면 꾸준히 이제 커플 성공률이 높아지면 얼마든지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점들이 이제 커플 매니저가 직업으로 갖는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워크넷 홈페이지에 보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한국직업 전망이라는 이런 직업 정보 자료들을 게시를 해놓는데요. 거기서 결혼 상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면 연령 분포가 40, 50대 이상 종사자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단한데요? 다른 직업에 비하면 연령 제한이 확실히 덜 받는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건 뭐 마담뚜두 다 포함한 그런 수치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 40, 50대가 어떻게 50% 이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업종은 처음 봐요. 한당한 멘트인데요. 이게 아마 통계자료가 나온 게 조금 몇 년 전이라서 그럴 수는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칭 그러니까요. 소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직계상에는 같은 직업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셔서 그럴 건데 그걸 보면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연령대가 높아져도 지속 가능한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슈퍼맘들, 또 경력단절 여성들이 더욱더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요. 조금 어려운 점?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특히 회원들이 이제 유료로 비용을 지불하시고 이런 회사에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원들의 요구사항에 꼭 맞는 그런 매칭 상대를 맞춘다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서는 책임감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이 또 지나치게 높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비현실적으로. 또 이제 어떤 회사의 어떤 방침과 고객의 요구사항이 잘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워커홀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고객들을 소개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본인이 업무하는 시간이 고객들이 이제 업무 후 그래서 좀 늦게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고객의 만남의 주선자리라든가 아니면 고객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외근이 조금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고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는데 본인의 어떤 성향에 잘 맞는지 판단을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알겠습니다. 참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셨듯이 어려움보다는 매력이 더 클 것 같아요. 삶의 큰 획을 근데 결혼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매짐을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보면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커플 매니저의 전망 밝게 보고 계시죠? 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결혼 정보 회사를 이용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되게 뭔가 좀 부족한 사람 연예세포가 없는 사람 이런 굳이 뭔가 모자란 거 아닌 이런 느낌으로 바라봤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아직도 뒷목할 것 같아요. 영주 씨.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분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또 학교 때 학교 졸업하고 나면 실제로 이제 바쁘게 직장 생활하면서 인생의 짝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결혼 정보 회사를 이용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회원 가입하는 숫자도 매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결혼 정보 표준 약관 실시 이후에 특히나 어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영세하게 들쑥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좀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책임감 있게 소개 업무를 지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커플 매니저의 수요도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요. 길거리만 봐도 괜찮은 남자, 괜찮은 남자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연결해 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그런 과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과제기에 잘 수행해내면 더욱더 뿌듯할 만한 직업이죠. 커플 매니저 역할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커플 매니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아무래도 회원들 간의 매칭입니다. 그래서 물론 연령이라든가 학력, 직업 같은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맞춰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동일한 조건 내에서도 가장 어울리는 짝을 찾아주실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사람, 커플 매니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고객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개인적인 어떤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회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비밀보장이라든가 이런 직업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니까 이 부분 잊지 않고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커플 매니저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멋있는 직업일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만들어주는 그런 직업 커플 매니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여성을 우대해주는 워크넷 채용정보 조용주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슈퍼맘 리턴즈의 꿀정보 코너죠. 여성을 우대해드리는 워크넷 채용정보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지엘스 안전에서 격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대졸 이상의 분들이라면 지원 자격에 해당합니다. 연봉 2천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2015년 4월 30일 마감합니다. 중국어 상급에 해당하는 능력 중국어 의사소통에 능통하신 분은 우대해드린다고 하네요. 근무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준비하셔서요.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우세무법인에서도 격리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주로 기장과 신고 대리, 세무조정 업무,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들을 맡게 될 텐데요. 학력은 무관하고요. 4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 지원 자격에 해당합니다. 단, 반드시 세무사 사무실 경력자분들만 지원해달라는 채용권이네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월 18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2015년 4월 25일 마감합니다. 컴퓨터 회계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분이라면 우대받으실 수 있고요. 서류 전용이 필요한 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꼼꼼히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면접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케이넷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이번 채용권은 캐드가 가능한 캐드원 겸 사무보조원을 찾는 건인데요. 경력은 무관하고요. 고졸 이상의 분들이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역할이 두 가지인 만큼 업무가 멀티로 이루어지겠죠. 이 점 참고하시고요. 연봉 1,90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취득하신 분 그리고 문서 작성 회계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분도 지원 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더 다양한 우대 조건 많으니까요. 워크넷 홈페이지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근무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 접수하시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 보내셔도 지원됩니다. 멀티직종에서도 빛나는 슈퍼맘 슈퍼파워 유감없이 발휘해 주세요. 네, 이상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정보였습니다. 네, 오늘도 영주 씨가 전해드린 취업 정보로 많은 분들께서 취업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부 순서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요. 좋은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경단여 여성분들께서 지금 도전해도 절대 늦지 않은 그런 직업이죠. 정년에 대한 부담이 적은 커플 매니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저희가 알려드린 팁 숙지하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2부 순서 1부 순서